전국적인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천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또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8월 상승세를 보인 이후 연속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 한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전세난에 따른 경매 열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인천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0.78%, 전월 기록지였던 77.94%에 비해 약 3% 증가하며 3개월여 만에 80%를 넘어선 것입니다. 특히 심각한 전세난으로 인해 아예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감정가 3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가 인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달 인천의 저가 아파트 고가 낙찰 건수는 38건으로 지난 1월에 25건보다 50% 이상 증가했으며 낙찰가율 상승폭 역시 4.65%포인트로 3억 원 이상 아파트의 낙찰가율 상승폭인 2.19%포인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. 아파트 입찰 경쟁률 역시 지난달 8.14명을 기록해 전달보다 0.73명 증가하며 지난해 2월 8.96명을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 지역 내 한 부동산업자는 서울에서 일어난 전세 품귀 현상이 수도권 외곽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에 기반해 이러한 현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더불어 실수요자 중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인천지역으로 몰리면서 낙찰가율과 입찰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.